정택형 보디 정택형 보디 정택형 보디 멍뭉류 넘치는 외모와 눈구르기 같은 진행 근격이 아주 돋보였던 보디 아주 멋진 진행과 아주 착함으로 아주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죠 자 우리 택형 보디 왼쪽 왼쪽 자 가운데 자 우리 4,000회를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 앞쪽 조금만 오실까요? 우리 소장 한 말씀 야 진짜 말이 변했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은 4,000회까지 오늘라 수고하신 우리 보니안이 모든 제작진분들과 출연진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보니안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,000회 멋지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14대 15대 보니안이 5,000회